2016년 12월 개통한 동해선 오시리아역입니다. 동해선은 부전역에서 동래, 해운대를 거쳐 일광까지 이어지는데 애초 오시리아역은 건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조성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사 건립을 요구했고 2013년 부산시가 영업 손실을 보존하고 역사 건설 비용 163억 원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개통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과의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을 공유해달라며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단지 안에 놀이공원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 동해선 오시리아역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시민 세금으로 역사를 만든 데다 시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이익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시민과 나눠야 한다는 게 부산시 논리입니다. 그러나 코레일은 영업이익 공유는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역사가 국가에 무상 기속됐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약이 지연되면서 부산시는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손실도 보존하지 않고 있는데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건설 계획이 진행될 당시 영업이익 공유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구한 건 유감이라면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일인 만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